오늘 공유하고 싶은 표현은 Die Hosen runterlassen 바지를 내리다 느낌 대충 옷이죠? 바지를 내리면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말로도 까놓고 얘기하자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 한번 까봐 라는 표현이 있죠 Die Wahrheit sagen 진실을 이야기하다 그 진실 중에서도 뭔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 아니면 말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다 또는 Die unangenehme wahrheit beckening 알아서 딱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진실을 드러내다 고백하다 고백하다 이건 약간 딴 얘긴데 온라인에 자신의 은밀한 비밀이라든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것들 내가 멍청한 일을 했던 일 아니면 내가 쪽팔렸던 일 아니면 뭘 훔쳤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웹사이트들 같았는데 이런 거 심심할 때 보시면은 독일어 읽기 연습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전원eler 입 äther한 비밀이라든지 자막 제한민족은 같은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bridge those down 다음에 wir sehen wie es läuft 반복trek 멈ожд 한글자마자 그러는데도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처음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